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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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ㄷ 대충 도핑만 좀 하고 가면 되겠군가 어우 충분히 깨겠지 안전하기만 하자 어어 이지로 시드를 하면 되는건가 어우 이지로 시드야 뭐 안전하기만 하면 되지 ㄷㄷ ㅁㄷ ㅇㄷㄷ ㄷㄷ ㄷ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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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만 딜한다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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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왜 물약을 안붙냐? 아이 그럼 깨는게 중요하지 모타로절로 가나 죽을라구 어 안돼 안돼 안전하게 해야지 안전하게 두번 까요 조지 한번 써도 포탄나올거같은데 오케이 깔끔하네 아아 무섭기가 쿨이야 아 아까 살려고 쑥쓰므라고 아우 여기서 딜해야겠네 오케이 오케이 아아아아 아앗 천천히 아아앗 푹 얼핏 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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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.5만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. 유니온이 6800. 아, 이거랑 안 바꿔주고 갔었는데. 심볼이 1190. 겸, 겸사요? 17성에 9%에 9%에 990. 유니크 6% 아 이거 대쾌적이구나 그죠 아 대기 높네 아 대쾌적으로 뜬금없네 말이 안 들린다고요 노래 소리 줄여주고 제목에 화면을 들려주세요 무슨 말이죠 목소리가 안 달린다고요 뭐라는 거야 자꾸 아 대쾌적을 하고 있었구나 음 초급 좋네 대쾌적 다 이그드라시를 했구나 대쾌적이 좀 싼 느낌이 나긴 하네 괜찮네 음 아 예 어쨌든 잘 해 보았습니다 이즈 로시드 대리 고맙습니다 이 밤 6 conversations 어 sans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